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바체를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거리로 건너가서 거둬들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거래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나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지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아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와 통하는 축복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담겨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보호자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호자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승치로 또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전체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주일이 전체 우리 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분 말씀은 기중한 일꾼들이 각 전도의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간 화요일에 여교육자 수련회가 특평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 또 안팎으로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저녁마다 지교회 전도 캠프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입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237 전체 메시지 흐름 훈련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전체적으로는 RCA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랩런트 대회입니다 실제로 또 RCA 대회가 다다음 주간에 24일부터 25, 26일 수목금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미국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이 3.7 시대를 위한 방송 교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속에 담고 함께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muchos estão orando y recibiendo guía en esta parte 특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위원장이와 위원들이 하나 되어서 진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para que sean unidos para que puedan recibir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이 일로 정말로 원리스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저절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디서 하나 되게 하자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한 분 한 분의 성령 인도 받으면 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실제적인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237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음량이나 조명 이런 모든 부분들 영상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좀 바꾸자 게 아니라 237 시대를 위한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게 합니다 중요한 때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momentos importantes, devociones importantes para disfrutarlo también 정말 말로만 아니라 237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우리 거룩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사역들을 본부 사역으로 많이 저희들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estamos recibiendo guía de acuerdo a la sede central también 그게 실제적인 본부 사역에 많은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수고가 너무 많아요 tuvimos la concentración limitada la otra semana fue concentración selectiva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미국 RCA 리더 수련에 따로 나왔던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전체 주제가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열 환기 2장 9절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있는 성령의 갑절을 내게 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갑절 다른 말 두 배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 랩런트 현장을 놓고 전도자께서 메시지 제목을 주셨습니다 진짜 미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장자의 몫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미국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뉴 예지가 미국 전체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학문 또 문화도 뉴 예지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estudios, culturas, la 뉴 예지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여러분, Bill Gates, Steve Jobs 이런 모든 뛰어난 문화인들이 전부 다 뉴 예지 속에 속해 Bill Gates, Steve Jobs todo ello están incluidos están 뉴 예지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또 접신 운동을 통해서 프리미이션이 더더욱이 미국을 더 크게 장악했어요 y también los masones con estas posesiones espirituales están conquistando la mayor parte 여러분 잘 알고 이렇게 보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프리미이션 소속된 대통령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미국 모든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교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교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미국 모든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없어요 미국 나라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게 뉴 예지 프리미이션 유대인들이 경제를 다 장악해서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는 미국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미국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 237 보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37 보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진짜 장자의 몫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자의 몫을 회복하는 기중한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엘리아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가장 우상이 번승했을 때에 부른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것도 대도시에서 부른받은 대도시 사람으로 부른받은 게 아니라 저 농사꾼 시골 농사꾼인 아벨 무혼라에서 부른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오늘 성령을 읽지 않았지만 11개 2장 9절 17 엘리아 자기 스승에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을 돌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아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그 기도한 건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왜 그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먼저 여러분 엘리아나 엘리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위기를 막기도 하고 했습니다 비록 우상 숨기는 자들을 죽였지만 어떻든 사람들을 죽이고도 했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재앙을 내리게 된다 11개 1장 18장에 보면 사실은 바할 아세라 숨기는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하늘에 불을 끌어내서 죽이게 되었어요 제약 내리고 죽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이게 엘리아와 엘리사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세대는 우상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는 일들을 감안해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 후대들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이 후대들로 말하면 정말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그래서 no solamente vean alijar a su siguiente generación 말을 알아 듣겠냐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pueden pensar que tal vez no entiendan pero no es cierto 이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들었던 그 복음이 나타나게 되있어요 desde pequeño han escuchado el evangelio y un momento cuando crezcan saldrá esto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y a veces les digo esto hay un remanente que me busca en mi cuarto es un estudiante que va a Hanaren lo que me dice cada palabra me asustó 그런데 그냥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체질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부모가 교육시키고 계속 포럼하겠죠 한번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y un día dice así en mi cuarto el domingo no le pude ver un día unión hay que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 한다고 제가 보지를 못 fui a una reunión y no pude verme con él 그런데 월요일날 제가 제 방에 생각 조치 누가 뛰어들 el lunes viene y entra a mi cuarto y era este amigo dijo pastor no lo vimos ayer entonces vino absolutamente dentro de su estudio entonces él me dice lo que escuchó y dije esto es diferente no es solamente que el niño es inteligente es que el evangelio entra es diferente y una vez en el departamento de infantes dijo así que había un reporte de japon en la conferencia en japon creo que fue un día así y entonces él estaba adelante y dijo esto que con Cristo ya terminó la educación es fuerte pero se puede enseñar eso es diferente nosotros decimos evangelio evangelio escuchamos pero siempre regresamos a nuestro naturaleza antiguo los niños han crecido desde pequeños escuchando el evangelio desde la casa de los remanente la casa de anna desde pequeños cuando estaban en la vientre de su madre y que sigan continuamente en la escuela dominical esto es algo normal nosotros seguimos peleando con la incredulidad y idolatría aún ahora pero nuestra siguiente nación es diferente cuando se levanten cambiarán los campos y salvarán esos campos por eso hay que poner las oraciones en nuestras generaciones y por RTC esa devoción que tenemos ahí no es cualquiera y estoy orándole verdad la escuela de RTC también la escuela de sabiduría estoy orando como podemos dar como iglesia un soporte para que puedan enseñar completamente con el evangelio nada más que un soporte ya correcto y firme para que podamos enseñarle con el evangelio y no solamente con una oración sino que materialmente también dar el soporte para que puedan crecer yo he ido dos veces RLS escuela de líder remanente y cuando veo estos niños son diferentes y me di cuenta que es una escuela de espiritual RGS y RLS yo no sé muy bien de RGS pero fui dos veces RLS y la situación es un soporte y un ejemplo el viernes sello que me les cantan 30 minutos y después de la una hora más y es como una hora y media de alabanza y mensaje y tienen cinco niveles para que puedan crecer bien en la vida del evangelista y y si no pasan esas etapas y nivel no pueden graduarse y hay niños de 20 23 años que aún todavía no se ha graduado pero que que la meta no es graduarse sino que el enfasis es entrenar y la semana pasada les conté que una madre murió por cáncer y la esposa le preguntó a la madre a su esposa antes de morir que es lo que ha hecho mejor ahora mismo hasta ahora y ella sin pensar dos veces dijo enviar a mis dos hijos a RLS y dije son padres que ponen su oración en esta escuela es diferente y ponen toda su oración en esta escuela entonces los padres hacen este grupo para soporte y el pastor está pensando que todas las cosas importantes lo quiere hacer ahí que están orando dando material y soporte y todos los que se graduan al final tienen trabajo quiero mencionar lo importante es que han puesto su oración ahí y no solamente oración sino que ponen todo su soporte económico también y son futuros líderes que de verdad están estudiando nuestro RTC nuestro RTC tiene que hacer igual el pastor Kim está como director mi nombre está como presidente pero la verdad es que están tomando todo el y siempre le digo que le agradezco 안에 진행하는 교육 내용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han visto como es el contenido de estudio ahí veo que los niños están felices 교육 하고 이런 모든 또 야외 이렇게 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발표 하는 모든 것들을 영상 유튜브로 올려놓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 RTC 에게 스미 스쿨 다니는 아이들은 참 행복 하겠다 라는 que los niños de la escuela de la cumbre estarían felices porque solamente viendo todo el contenido que están haciendo y cada vez que veo al pastor kim le digo que doy muchas gracias de verdad tienen que orar por el RTC no solamente voy a enviar a mi hijo a la escuela sino que se va a conectar hasta preparatoria y secundaria no sé por qué llegué a hablar esto es que es diferente cuando el niño recibe el evangelio de era la diferencia de Elías y Eliseo 850 앉아서 앉아서 escapó y deseo morir en este árbol de negro y confesó que dijo que estaba en crisis y dijo que solamente quedó él y ellos vienen a matarme y dijo llévate mi vida primero y esto era Elías usted conoce la oración de Elías que desalentado estaba él y el monte de Horeb que dijo más es que se ha esforzado todo para el señor y dijo que solamente quedado yo es que los ojos de la crisis lo vio como un problema al final pero elisa era diferente ¿cuál es la verdadera crisis? es que acá será la crisis pero cuál es la verdadera crisis esa era la crisis para Israel pero él vio verdadera crisis de verdad Elías dijo que era crisis por los problemas que él estaba tomando 진짜 위기가 왕 완전히 사로 잡힌 거 그게 위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의 왕 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유의 우상 국가가 되어진 그 자체가 위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그 왕 왕 전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 한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 의 갑질 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당신에게 있는 두 배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욕심이 없어서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Bedel Yurigo Gilgal 많은 제자들 로말미 그 모임이 대고 이스라엘 Bedel Jericho Gilgal estaban todos los discípulos también 다른 제자들 과 함께 엘리사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acaso los Eliseo no tenían un ego 이스라엘 los otros discípulos 이미 Bedel 많은 제자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데리고 이스라엘 es que en Bedel había muchos en otras palabras ellos tenían sus posiciones Jericho y Gilga también pero Eliseo dijo que no es necesario esto que es lo que quiere decir el vio que era la crisis verdadera por eso dijo te ruego que una doble porción de tu espíritu sea sobre mí es que hay que salvar al rey que estaba en crisis hay que salvar a Israel que estaba caído en crisis por eso digo necesito esa doble porción de tu espíritu vio la crisis correctamente y se aferró al tema de oración correcta ahí comienza la verdadera respuesta 여러분 우리가 세상 de que nosotros debemos conocer las cosas del mundo por eso vamos a las universidades hay que conocer el mundo no estamos diciendo que no necesario pero algo más que saber el mundo es las cosas de Dios tenemos que saber es que no podemos salvar al mundo con las cosas de Dios podemos salvar al mundo por eso para nosotros que lo que necesitamos es lo que tenemos que orar la oración del l te ruego que una doble porción de tu espíritu sea sobre mí el que ha visto la crisis correctamente por eso el título el el que eligió la crisis como vio la crisis correctamente el problema no era ningún problema para él ahora veamos en la introducción si vemos lo verdadero ningún problema no será el problema nosotros decimos que tenemos ese problema qu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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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a la semana pasada les dije que el fracaso es voluntad de Dios y el triunfo también es el plan de Dios 5가지 5가지 1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저런 많은 이유가 그 자체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몰라서 그래요 왜 이유가 없느냐 왜 이유가 없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로 있어요 이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고 이것도 이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 사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찾아내야 사실은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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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remnant 그건 부모가 문제 있고 이상할 뿐이지 사실적으로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es que es el problema de tus padres la verdad no tienen una relación contigo 근데 많은 경우 그게 이유가 되고 pero al final de todo se vuelve una razón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제대로 찾아내야 됩니다 de verdad hay que buscar las respuestas correctamente 여러분 왜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porque estamos en el problema lo vemos como problema 문제가 있다면 답도 있어요 답 속에 있으면 돼요 그건 문제를 문제를 안 보여줘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물쇠가 있다면 열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답 속에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부모도 문제고 친구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고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로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hay una bendición aparte hay una respuesta pero es que no la reconocemos 오늘부터 여러분 이유 없다라고 하세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이유 없어요 si estás en 그리스도 no hay una razón 그 어떤 것도 이유 될 수 없어요 no será cualquiera otra razón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핑계 없습니다 no hay excusas 여러분 부모가 안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decimos mis padres no le van bien 친구가 이상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mismo amigos son extraños y fácilmente decimos ¿por qué la iglesia tiene tantos problemas? 여러분 괜찮습니다 está bien eso ¿por qué?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nadie puede detener las obras de Dios ¿quién podrá detener las obras de Dios? 교회가 아무리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역사를 보면 핑계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si vemos las obras que Dios mueve no hay excusas al final 이런저런 많은 이유 핑계를 댄다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핑계를 댔다 que tengamos excusas tal aquellas significa que no estamos viendo las obras que Dios mueve 엘리사는 엘리아의 부른받았을 때 핑계 없었어요 그모에게 묻지도 않고 떠났어요 열두 대는 결이 되는 소 귀구를 불살라 떠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열두 결이 되는 소라면 스물레마리 소입니다 un ganado tenía 24 vacas 그걸 팔아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podía haber vendido eso 아예 귀구를 불살라고 따른 pero hizo la fiesta y quemó todo es que sabía que ninguno podía detener las obras de Dios no tenía excusa y como sabía lo importante no tenía quejas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말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면 그 말들이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es que lo que dicen las personas tal eso no es incorrecto 사실은 가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sí es correcto lo que dicen 근데 맞는 말이지만 진짜 이 사실 보면 맞는 게 안 es correcto pero si lo vemos con este punto eso no es correcto es que la mayoría de veces hablamos muchas cosas hoy regañé un poco a nuestros copastores le dije a los copastores que no hablen tanto es que lo que se dice hay que poner la oración pero lo dicen afuera y el mes pasado le dije a los que trabajan es que dentro de nosotros están las incredulidades y todo lo que dice es correcto pero si lo vemos lo importante eso no es correcto al final hay que ponerlo como oración no hay que hablarlo eso es como un engaño al final es que no importa qué circunstancia estemos nosotros es que como es muy importante nadie lo puede detener y no hay razón de quedar tentados es que para ser un líder no hay que tener una razón no hay que tener excusas y si tienes excusas como podrás que tenga quejas que tenga gestos críticas no puede ser un líder espiritual y ningún problema tiene que ser tú una tentación es que aunque no hay problema pero si quedas tentado se vuelve un problema es que si no es un problema pero lo vuelves como una tentación entonces se vuelve un problema vemos esa persona vemos otra persona entonces ese problema incrementa y con eso quedamos tentados lo que se dice pero Eliseo sabía lo importante no era ni tiempo para quedar tentados porque quedamos tentados como no conocemos el plan de la avanzación mundial es que quedamos tentados en ese momento y la quinta parte no hay conflictos es obvio que tengamos conflictos pero no que tengamos quejas es obvio pero no hay que tener quejas conocemos el ministerio junto con alguien hay veces que nos quedamos estresados hay que buscar el plan de Dios llorar o si no caeremos en decir eso y otra cosa y hay veces que me doy cuenta veo como como siervo de Dios Dios me protege me doy cuenta como Dios me hace percatar explotando este problema antemano ahí puede haber accidentes y problemas en la iglesia y hasta los líderes laicos pueden decir como puede ser eso posible pero no es cierto todo eso es para que nos preparemos y veamos por adelantado lo que puede suceder entonces no habrá ningún problema o conflicto con la iglesia había un tiempo que en la gira misionera tenía muchos pensamientos 사람 los conflictos que venían por persona y era muy difícil ¿por qué será? entonces con la gira misionera con esa persona que estaba siendo agotado entonces yo el fórum con un pastor que estaba junto conmigo y con una palabra la incredulidad terminó ahí ¿qué dijo? que este horario esta respuesta es respuesta de Dios que esta forma de esta gira misionera es la respuesta que Dios da es que es que en vez de avivar nuestro espíritu con estos conflictos seguimos muriendo ¿pero qué pasaría si eso fuera la respuesta de Dios? si es una persona tan extraña pero Dios te la ha puesto para respuesta ¿qué harías tú? eso es lo que dejamos escapar siempre es que estamos en esto por eso no pasa algo entonces perdemos muchas cosas en la vida de fe nosotros estamos en Cristo no hay ninguna razón no hay ninguna excusa no hay estas quejas no hay una razón de quedar tentados no hay conflictos Dios te la ha puesto para bendición ¿por qué? para la viendo el que está tentado para que restaure la espiritual 하나 espiritual es que para esa bendición Dios te lo que no hay no nos te da eso para que te sentado sino que te afir es el pacto para la 그러면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에리세오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것들을 알았고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왕이 지금 문제가 왔고요 국가가 지금 문제가 왔고요 여기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소금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였어요 그러면 세번째로 에리세오는 미리 본 겁니다 뭐를 미리 봤느냐 CBDIP를 미리 본 겁니다 아 결국은 은약을 놓쳐버려서 그렇구나 결국은 비전이 없구나 결국 꿈이 없어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미지와 결국은 이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미리 보고 회복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당신에게는 영감의 갑질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viendo por adelantado restaurando las cosas verdaderas es que le dio la doble porción del Espíritu Santo 그러면 본론입니다 여러분 확신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tres cosas que tienen que tener como seguridad 먼저 첫 번째입니다 primer punto 하나님의 부르심 콜리나 하죠 바로 천명입니다 decimos el llamamiento de Dios esto es el mandato celestial 엘리사는 엘리사를 통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요 sabía lo que le había sucedido todo a 엘리사 호랩산에서의 일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 속에 자기를 부르심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호랩산에 7천 제자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슬을 위한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사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천명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엘리사는 따라 나온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때 나에게 오는 응답인 소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명은 지금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명은 사실은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부모와 상해하지 않으려고 바로 엘리사를 따라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엘리사는 완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를 불살려버리고 따라 나온 완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quem어 todo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완전한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붙이십니다 사실은 농부를 있었는데 이 엘리사에게 정치인을 붙였고요 농사꾼인데 군대도 못 받는 응답들이 이 엘리사에게 따라 붙였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축복을 따라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의 확신입니다 tercera seguridad 그 vemos 바로 천명과 함께 소명 사명을 이 엘리사는 가진 것 하나님의 절대 부르심 앞에 선 겁니다 사실은 이 사명을 깨달으면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요 여기에 사실은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사명 절대 부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고요 그래서 salvando 이스라엘 우상을 막고요 deteniendolo 이스라엘을 위기를 막을 답을 확실하게 엘리사는 이 엘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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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 detener las crisis por adelantado 그래서 엘리사에서 levantarse las respuestas 결론입니다 y la conclusión 엘리사에서 구한 2장 9절에서 11절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nuestra oración tiene que ser 2라엘 2.9.11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en la verdad esto es todo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te ruego que una doble porción de tu espíritu sea sobre mí los estudios dentro de esto 여러분 업도 이 소개 sus oficios dentro de esto si está dentro de eso si tienes respuesta está bien si no tienes respuesta está bien 사실 이 이것 자체가 가장 귀중한 응답 es que esto mismo es la respuesta importante no importa si respuesta es una respuesta que estás en este estado es la bendición mayor y la respuesta mayor que la oración de Eliseo sea mi oración y que la oración de Eliseo sea nuestra oración es y ahora viendo el campo de esta época es lo que tenemos que pedir ese campo lleno del nefilim estamos viviendo más y la única respuesta para salvar eso es esto y una doble porción de tu espíritu se va sobre mí y con esto salvarán sus hijos también y salvarán el campo de la escuela y con esta bendición salvarán las empresas de ustedes que una doble porción de tu espíritu sea sobre mí es la oración más importante y la respuesta más importante también esa respuesta misma es esto le bendigo para que tengan el triunfo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 아멘